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없이 라는 책을 소개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급한 겁니다. 원래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급한 거죠. 의대, 정원, 백지하 빼고 다 수용하겠다. 한득수 총리께서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정가심으로 빼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초조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존칭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한득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극존칭 이야기를 계속 가끔 가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제 성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덕수야 덕수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의견이 다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판단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하면서 박민수 차관이 이렇게 했다 해야죠. 박민수가 이렇게 해야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공적인 방송에서 극존칭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 겁니까? 그럼 조기용이 이렇게 할 겁니까? 조기용 장관이 직책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제가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하는 주장이나 정책을 반대하는 거지 이분이 미워서 이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어를 써야 그래야 이러면 그 사람을 또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 그런 거지 그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세상 가는 방향대로 하대하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죠. 얼마나 여러분도 조급했으면 의대, 정원, 백지하 빼고 전부 다 들어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대, 정원, 백지하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을 모두 다 수용한다면 돌아오라. 7일 오전 정부 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대응준항재난안정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환자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명령처리와 수련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팽팽한 여러분들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를 믿고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시네요.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 의사 부족 문제 진로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의 재정악화 등 의료연장이 힘든 부분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나가겠다. 굉장히 급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기에 뭐 지금 대형 대학병원들은 저희들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의사 인력의 실질적으로 시간 중심으로 계산해보게 되면 56%에 80% 정도가 빠진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 파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이 의견이 젊은 의사들이 많은 분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단에 이런 보게 되면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인데 2천 명이. 그걸 빼면 어떻게 저희들이 돌아갑니까. 연 2천 명씩 정원. 의대 정원 5천 명이라고요. 5천 명이 되는 겁니다. 기존 정원 3천 3백. 2천 명 5천 3백. 2천 명을 그대로 유지하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연 여러분들 의사를 5천 명 배출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점의 제 논의 아니면 돌아가지 않겠다는데 뭐를 가지고 그렇게 설득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핵무기만 빼고 나머지 다 대화하자.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을 빼고 정부가 하나는 대로 지금 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천 명 의과대학 정원을 고수한다면서 돌아오라. 입장을 바꿔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정원 빼고 다 수용하겠다. 원점 제 논의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하반기 전공의를 9일부터 다시 8월 9일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정부가 의례적으로 전공의들이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전공이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이 2, 3년, 2, 4년 차는 인턴 전공이 2, 4년 차는 16일까지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하면서 보건복지부 이게 이제 제3인자 같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실장.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가 있다면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들이 읽었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월 10일이 되면 또 일주일 지나서 추가 모집할 것 같네요. 전공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대생들은 2학기도 휴학이 하겠다. 예과 1학년생이 가장 강경하다. 집단 휴학 불가피한 겁니다. A의과대학 예과 1학년 99% 2학기도 휴학하겠습니다. 이대로면 내년 또해 7,7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A의대 예과 1학년은 99%가 복귀반대 B의대 예과 1학년은 67% 휴학 휴학할 의사가 없다는 사람이 33%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이 제출한 1학기 휴학기를 성인하지 못하도록 했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다른 건 어떻게 좀 해볼 도리가 있는데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같은데 이런 말 나오니까 의사들을 비난하거나 이기적이라거나 용접 배우라거나 이런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를 바랍니다. 아파 봐야 의사 선생들의 의미와 진심을 알 것이고 국가를 이따위로 몰아간 윤 대통령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칵 했네요. 정부는 의료계약에서 폭망으로 진행되는데 의료혁신이라고 지금 자자찬 중입니다. 2천 명의 과학적 근거도 없이 권력으로 의료를 탄압하는 윤 정권이 개탄스럽습니다. 불편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은 좀 거칠지만 근거가 없는 거니까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우기니까 이 정부는 이래도 의대 정원이 의료계획이라고 지금 부러짓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열풍을 맞을 것입니다. 77명 찬성, 34명 반대. 역풍이 없기를 바랍니다. 역풍이 없기를 바라는데 세상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에 기회가 있었는데 수습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건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신평원이 1360억짜리 연수원을 평창에 짓는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의료 환경이 박살난 상황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데 의료원 빌리가 좀 쓰면 되지 뭐 연수원을 또 왜 짓습니까? 참 다들 하긴 요즘 밤마다 신평원의 아름다운 광고를 보면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 행복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광고도 하는 모양이네. 광고에야 또 이런 우호진 기사를 실어줄 거니까. OECD 자료로 선동하면서 뇌피셀를 과학이라고 우기더니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못 본 척하고 그저 의사 욕하기 바쁩니다. 정부 수준도 문제지만 국민들 수준도 처참합니다. 한국의 병상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제 비교에 비하면 그런데 그 병상수에다 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되니까 수도권의 6천 병상을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의사는 철로 만든 기계인 줄 압니다. 같은 인간이고 단지 의학이란 분야의 전문가들 뿐인데 적정한 비용을 주지 않고 싸게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들의 끝없는 이기심이 이 사태의 근본입니다. 비단 의로만이 아니라 만사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의사 수가 턱없이 작다는 병원이 고용하고 있는 의사 수가 턱없이 작다는 숫가가 낮으니까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작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험 숫가로는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oecd를 따라 잡으려면 어림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oecd 필요 없을 땐 침묵 이것이 통계 사용의 선택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윤 대통령은 지금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겁니다. 엄청난 일에 그냥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본인이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상급 병원 의사들이 부끄러워야 될 통계입니다. 이런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있으니 부끄러운 선배들입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 1인당 병상 담당 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의사들을 많이 돌린 거죠. 부려먹은 거죠.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를 만들어오면서 얼마나 빼를 갈아 넣는 희생을 해온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그냥 악마로 만들어버린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였다 들었다시피 이 통계는 엄청나게 중요한 통계거든요. 이게 한국 의료실태를 파악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 이게 여러분들 한국의 지금 전공의 근로조건이나 대부분 의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여러분들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